대출의 달인 공식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이용해본 업체를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믿고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 며칠 전에도 바로 상품번을 교환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상품번을 현금화해서 비상금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상테크 방법을 알려드렸구요 요즘 상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업체도 많다보니 여러 이유들로 매입수수료를 비싸게 제시하는 위험한 업체들보단 제가 직접 사용중인 공식업체 우니뱅크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타업체들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상품권 매입공식업체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선 문의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본 우니뱅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세상의 모든 대출 정보 대출의 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의 달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다가 사용 안한 문화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이 30만원 있더라구요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다 보니 그냥 현금으로 교환해서 비상금 마련해야지 라는 생각에 상품번을 매입해주는 업체를 검색해보니 우어가 업체 사기업체인 곳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공식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이용해본 업체를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믿고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 며칠 전에도 바로 상품번을 교환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상품번을 현금화해서 비상금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상테크 방법을 알려드렸구요 요즘 상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업체도 많다 보니 여러 이유들로 매입 수수료를 비싸게 제시하는 위험한 업체들 보단 제가 직접 사용 중인 공식 업체 우니뱅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업체들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상품권 매입 공식 업체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선 문의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본 우니뱅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세상의 모든 대출 정보 대출의 달인이었습니다